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400억 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19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합계는 2조 1,7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를 통한 대출이 25%에 달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11일까지 19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전체 증가액은 31조 8,900억 원이었고 가장 실적이 좋은 은행은 KB 하나은행으로 증가액이 5조 9,500억 원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보름 난짓 영업으로 1위 은행이 7개월 넘게 영업한 것의 15%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린 셈입니다.